안녕하세요. 민팡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내려놓음과 현실화를 하면서 하루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루 동안 의심과 혼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뤄주세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께서 보게 되실 영상 중 아마도 가장 중요한 영상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내려놓음은 현실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리 반복해서 강요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창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자친구한테 아무거나 창조할 대상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 귀 속에 속삭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핸드폰이 가끔 저희가 하는 말을 듣고서 거기에 맞는 광고도 띄워주곤 하잖아요. 그랬더니 제 여자친구가 제 귀 속에 빨간 거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 저런 분이 여러분께서 살면서 빨간 거북이를 마지막으로 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닌자 거북이를 빼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순간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빨간 거북이를 본다면 진짜 이건 내가 끌어당긴 거다. 이건 진짜 창조가 존재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빨간 거북이를 창조하라고 말을 하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약 10초 동안 빨간 거북이를 봤습니다. 하지만 단지 모호한 상상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상상 속에서 미래로 가서 빨간 거북이를 보고 왔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 건 단순한 신상화가 아니었어요. 마음속으로 실제로 빨간 거북이를 본 겁니다. 과거형이었어요. 제 눈 앞에 빨간 거북이가 있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아주 생생하게 빨간 거북이를 보고 아 빨간 거북이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초 뒤에 눈을 뜨고 흘려보냈죠. 그냥 생각조차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3일 뒤에 제 여자친구가 모바일 게임으로 마리오 카트를 갑자기 다운받아서 그 게임을 하는데 그 안에서 빨간 거북이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3마리가 나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었던 게 원래 제 여자친구가 모바일 게임을 아예 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여자친구에게 갑자기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었나 친구인가 누군가가 제 여자친구한테 마리오 카트 모바일 게임이 너무 재밌다고 한번 깔아보라고 추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화를 한 지 하루인가 이틀 뒤에 여자친구가 그 게임을 다운로드 받더니 제가 신상화를 한 지 3일차가 되는 날에 그 게임에서 빨간 거북이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템이 3개나 뿅뿅뿅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꿈, 제가 원했던 미래를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년이 흘러서 정말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감동 스토리 사례는 있지만 정말 이렇게 정확하고 말도 안 되는 빨간 거북이 현실화를 통해서 아 정말로 현실화는 있구나.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서 살고 있구나. 확답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사례가 개인적으로 완성형 현실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형 현실화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제가 분명 빨간 거북이를 봤다는 거예요. 상상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마음속에서 다른 시공간으로 가서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빨간 거북이를 상상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4차원 시공간에서 빨간 거북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에게 팩트가 되었고 기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흘려보냈습니다. 매일 밤 잠에 들면서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정확히 딱 그 순간 10초만 상상하고 그 이후로는 아예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빨간 거북이는 제 인생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빨간 거북이를 보든 보지 않든 그게 제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잖아요. 솔직히. 여러분께서 현실화를 테스트하고자 사다리 실험이나 야구공 실험을 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다리나 이 야구공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현실화 테스트는 흘려보내기가 너무 쉬운데 현실화를 실제 상황에서 사용만 했다 하면 너무나도 큰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시험에는 꼭 붙어야 해. 이번 면접에는 꼭 붙어야 돼. 우리 생활에서 현실화 하려는 대상들은 우리가 정말 원하거나 정말 필요한 것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구공이나 사다리처럼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흘려보내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의 목표를 야구공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번 면접에 붙어야 해. 나는 면접 합격을 현실화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아직 너무 많은 집착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야구공처럼 면접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항상 야구공을 상기하세요. 여자친구를 상기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자친구는 야구공입니다. 혹은 남자친구는 야구공이에요. 취직을 하고 싶나요? 여러분에게 취직은 야구공입니다. 10억을 벌고 싶나요? 그러면 10억은 여러분에게 야구공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면접 합격 여부가 취직이 안 되면 10억이 없으면 내 인생이 엄청나게 큰일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세계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집착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꽉꽉 막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야구공을 현실화할 땐 어떠죠? 야구공을 현실화해볼까? 보고 오케이 이제 오겠네. 흘려보내죠. 그리고 야구공이 다시 뿅 나타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든 아무리 큰 목표라도 야구공과 정확히 똑같이 바라보도록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집착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야구공을 떠올려보세요. 야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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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저처럼 그냥 야구공을 사서 집안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야구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제가 너무나도 집착을 가지고 있는 큰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게 되고 집착이 끌어오르는 순간 어! 야구공 그래 하면서 야구공처럼 그 목표를 같이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야구공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의 큰 상기의 매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현실화를 하고 계실 때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어떻게 다닐까요? 자 또 야구공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께서 야구공을 심상으로 하실 때 야구공을 하루종일 생각하면서 다니시나요? 상상으로 야구공을 한 번 혹은 두세 번 생생하게 봤다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을 거예요. 목표도 그렇게 똑같이 한 번 바라봐 보세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게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 할 거라는 그러한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없었을 때도 문제없이 살았어요. 지금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뿐이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뿐이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먼 발치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고 야구공처럼 그 사실을 깨달은다면 현실화은 여러분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미있는 하나의 마법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초일자 마인드 멤버십에서는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밑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례와 질문을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밑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